네, 핏분 싯업보드 100은 나의 발을 잡아준 사람이 없어도 혼자서 복근 운동을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. 등을 받쳐주는 부위가 푹신하며 안정감 있게 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. 혹시 윗몸 일으키기가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프로펜드를 옆으로 두셔가지고 잡으시고 윗몸 일으키기 하시면 조금 더 쉽게 윗몸 일으키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. 또한 운동 후에는 이렇게 세워서 보관할 수 있습니다. 핏분 싯업보드 운동법이 알고 싶으시면 아래 영상 또는 핏분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